워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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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둘셋 워너비 안녕하세요 워너비입니다 둘셋 워너비 안녕하세요 립버블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연소 걸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쇼케이스에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화이팅하겠습니다 워너비입니다 작년 9월달에 힘내라 대한민국 플래시복에도 참여했었는데 이렇게 두번째로 선배님 쇼케이스에 초대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앞에 설 수 있어서 오늘 화이팅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말 근데 이렇게 선배님이랑 같이 무대 이렇게 쓰고 앨범 같이 내서 너무 저희도 영광이구요 저희도 실망시키지 않게 여러분들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너메이징 PIA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이아 쇼케이스때 저도 갔죠 저도 가서 축가를 해주고 저뿐만 아니라 정원관씨 김병우씨 다 가서 소방차 김완선씨 다 가서 해드렸는데 지금 다이아가 너무 잘 되죠 오늘 저희 쇼케이스때도 와주시고 올리는데 저희가 또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오늘 이렇게 다이아가 와서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바라맞죠 바라 안녕하세요 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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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yeong 축하드립니다 축하